자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빌리뽀서 1장 6절 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아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겠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게 또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마음을 잘 지키고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도 마음의 상태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손이나 발처럼 눈에 보인다면 더러우면 더러운 거 금방 알고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난 줄 알겠는데 마음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느껴지지도 잘 않습니다 심각한 상태까지 가서야 비로소 자기도 느끼고 딴 사람도 알게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히브리에서 3장 1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성경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집회 시작하면서 신무인 목사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께 구하자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우리 마음은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마음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 믿고 싶은 게 아니고 믿어져요 그 말은 주님께 반응이 돼요 마음이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그런 부드러운 상태에서 금방 악하고 그리고 굳어진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악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전혀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 그분은 거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말 그렇게 못하고 행동 그렇게 못합니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전혀 믿어지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그게 바로 내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13절 히브리스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비차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되어지는 현상이 마음이 완고해져 버립니다 죄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주의 음성 안 들리고 주님 전혀 느껴지지도 믿어지지도 않아요 가련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줄 때 그걸 품어 버립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져요 마귀가 넣어주는 나쁜 생각이 내 속에 설득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그만 품어 버리는 계속 그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마귀가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가련유다에게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마귀에게 한 이야기죠 이제는 더 이상 가련유다는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통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돌이킬 수도 없어요 마귀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악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출애급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히브리에서 3장 7절부터 보면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해져요 굳어져 버려요 본인은 느끼지 못해요 거기서 너희 열정한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이 미혹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라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길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보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죠 잘못 선택한 주님이 보일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완고해졌는지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게 믿어지나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난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도 들려지지도 않아요 기도를 해도 주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형편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늘 성령 집회까지 오셔도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지구촌 교회에 진재형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다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너무 어려웠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할 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다섯 명은 제발 내가 발표하고 사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임하기 전에 그 이야기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사임하는 때는 발표하게 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한 다섯 사람 내가 많이도 아니고 다섯 사람만 발표하고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명단 작성에 들어갔대요 다섯 명 누구를 발표할까 그리고 6년 뒤에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됐는데 발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다고 그래요 왜 안 하셨냐고 그랬더니 6년쯤 지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던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더 성숙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분들 때문에 아프긴 했지만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니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자랐구나 그래서 굳이 그분들의 이름을 발표할 필요가 없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웃기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어떤 때는 정말 나중에 깨닫고 보면 부끄러운 기도도 드려요 내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 수도 없는 기도죠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또 그런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내 주변에 원수들 정말 미운 사람들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어느 날 보니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다 사라져버렸대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냐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인데 목사님 마음에 원수 같은 마음, 미운 마음 사라지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교회 안에 많더니 싹 다 사라져버렸대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는데도 어떤 때는 지옥과 같고 어떤 때는 천국과 같다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왕구에 졌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군요 저는 환경인 줄로, 사람인 줄로 문제가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버려 있군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내라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인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복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면 전혀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도 못하고 그리고는 열매 없는 정말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겨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 내 모든 문제,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겨 버려요 주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쉼을 얻어요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내 마음이 쉬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빌리포스 1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너희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건은 내 눈 바깥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직장 동료나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셨어요 이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내 속에 영생을 시작하셨어요 진정한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이 착한 일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삶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정말 믿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왕고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일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완전히 믿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역사도 있고 육신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역사는 작게 보이고 육신의 역사는 아주 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만 육신에 끌려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좌절해 버립니다 난 안 되나 봐 나는 이럴 수밖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봐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자신의 육신만 보고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의 역사는 없는가 이렇게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주님의 역사지 여러분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성령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성령의 근심까지도 여러분 속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령의 근심까지도 주님의 역사지요 지난 주일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그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 설교가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인 감동이 책망도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의 책망이라면 책망도 얼마나 감사하냐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육신의 역사도 계속 일어나지만 주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더 크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이런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계속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 감탄하고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끄시는군요 주님이 이렇게 저를 책망하시는군요 그럴 때 여러분이 비로소 눈이 점점 더 열려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육신의 역사에 대해서만 한탄하고 탄식하고 넘어지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난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난 안 되나 봐 난 어쩔 수 없나 봐 갓난 애기한테서도 배워야 돼요 갓난 애기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넘어지나요 그때 그 애기가 걸음마 하다가 이렇게 탁 넘어져서 좌절하는 애 봤습니까? 난 안 되나 봐 벌써 열 번째도 넘게 넘어졌어 나는 자세가 안 나오네 난 왜 이렇게 자꾸 뒤뚱뒤뚱 거리지 나는 그냥 기는 게 낫나 봐 기니까 자세가 나오네 이런 애는 없어요 하여튼 자빠지고 넘어져도 뒤뚱거려도 계속 일어나서 걸으려고 그러고 걸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다 지금 이렇게 걷는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능히 세우세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이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속 나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일으켜 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봉 5장에 보면 오른뼈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거두까지 갖게 하라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가치 너희도 온전하라 반마디로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굳이 또 안 된다고 주장할 건 뭐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시겠다는데 어떻게 살게 해 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셨구나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믿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일을 살아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시는 거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 믿음은 죄만 사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 점이 분명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저주까지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다시 세우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세요 내가 아무리 실패자고 난 도무지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되어도 주님은 능히 나를 세우세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날마다 피차 곧면하여라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왕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피차 곧면하라 우리가 영성일기 왜 씁니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성일기를 좀 안 써 며칠 안 써보면 금방 알아요 영원히 쓰기 싫어져요 며칠만 안 쓰면 금방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영성일기 안 쓰면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정도로 확 변해 있는 그동안 영성일기 쓰고 나눔방에서 나누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이게 좀 힘들게 느껴질지 몰랐어도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성일기 안 쓰고 나눔방에 올리지도 않고 그러면 금방 알아요 어느 목사님이 2011년에 쓰신 일기입니다 위기가 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무겁다 생각도 전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온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일기를 써야겠다는 일기를 읽어야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아서 큐티방을 외면했다 그래서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일기를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지? 아, 내가 이거 일기를 계속 써야 되겠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완구해지고 하나님도 의식이 안 되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오게 되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기를 쓰고 서로 나누고 하자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일기입니다 사역이 바쁘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시간을 낸다는 핑계로 영성일기를 쓰는 것에 게을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제 삶의 분노 자기현민, 무력증, 음란한 마음, 게으름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으로 사실 건지 완전히 마귀 놀이터인 마음으로 진짜 망가진 인생을 사실 건지 그건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이 1930년 4월 19일자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난 며칠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재치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나는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해졌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사람에게 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기에 그가 이것을 그 결과라고 생각할까 봐 마음이 떨립니다 프랭크 루박 성교사님도 며칠 일기를 쓰지 않다 보니까 그만 어느 순간에 말에 시련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매일 일기를 쓰겠다고 결심한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해서 저런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마음이 걱정이 되더라 우리의 마음이 나도 전혀 의식이 안 되도록 굳어져 버리니 큰일인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사랑도 헌신도 예전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의 내적인 기쁨도 없어지고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큰일 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만 고쳐줄 수 있어요 내 굳어진 마음을 회복시킨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굳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만도 엄청난 은혜예요 여기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기를 쓸 때 한 줄 일기밖에 쓸 수가 없는 상태 굉장히 굳어진 거죠 오늘은 정말 비참했어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그날 일기를 썼다면 여러분은 굳어진 데서 다시 풀어지는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다음날 완전히 달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게 느낌이 확 달라져요 영선기를 써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도 일기를 쓰기는 쓰는데요 그래도 별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일기를 안 써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쓰면서 별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굳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충분하게 깨닫고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샘솟듯이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나 분명히 들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기대하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소용없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맞추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계속 인정할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충만함에 들어가게 돼요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에 눈이 뜨이는 단계가 소홀히 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장노님 영선일기예요 최근 며칠 영선일기 쓰는 것을 하지 않았더니 기분이 참 이상합니다 마음의 영적 갈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적 민감함도 둔화해지고 죄 짓는 것도 쉽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도 많아집니다 영선일기를 다시 정성을 들여서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강구함이 적습니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 영선일기를 다시 정성 들여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아내는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짜증도 많이 내고 처음 듣는 듯한 말도 많이 합니다 힘들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참다 못해 내 소재로 들어가 나의 일만 하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짜증을 낼 정도였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견디는 것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영선일기를 정성을 다해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선일기를 쓰면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열심을 다해 섬기지도 못했던 것을 깨닫고 나아가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선일기를 매일 써야겠습니다 마음이 엄청 부드러워진 거죠 만약에 이렇게 글로 주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도 하고 깨우쳐 주신 것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굳어지는 상태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걸 내버려 둔 건데도 결국 그렇게 깨질 대로 깨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너무 비참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목마를 때 그때 가서야 물을 마시는 이런 습관 버려야 돼요 건강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목이 안 마른데 물을 어떻게 마셔요 목이 마르면 마시죠 그런데 사람이 수분이 필요한 때 이렇게 목이 마르는 현상과 직결되지 않는데요 몸에는 수분이 필요한데 목은 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물을 적게 마시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목이 특별히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아는 김창욱 방송인 김창욱 씨가 강의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지에서 사람이 사막 같은 데서 그곳을 탐험하는 사람들 중에 탈수증세로 쓰러지고 죽는 사람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탈수증세로 죽는 게 아니고 물병에는 물이 있는데 탈수증세로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물이 있는데도 물을 마시지 그렇게 죽는가? 본인이 목마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막이 워낙 뜨거우니까 땀도 나는 즉시 말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땀을 흘리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대요 그 사막의 아주 고온 속에 들어가면 내가 목이 마른지 지금 몸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를 사람에게 느낄 때 가서야 물을 마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도 그런가 하면 영은 더해요 영은 목마름 자체를 느끼는 것이 어려워요 대부분은 잘못 해석해요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해요 그런데 해결을 어디 가서 해요? 백화점 가요 극장에 가요 완전히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건 느끼는데 전혀 다른 데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더 목마른 거죠 마치 물이 필요한데 음료수를 마신 거나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꾸준히 내가 영적으로 목마름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꾸준히 주님 안에 거하는 걸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인생을 항상 새 힘이 나게 만들어주신 주님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매일 그것을 일기로 써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공급이 계속 되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삶 자체가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때 딱 지켜집니다 이번 2주 전에 미국 남부 템파 플로리다에 있는 템파 시에 허리케인 어마가 지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하필이면 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는 거기에 교회를 맡아서 가신 지 얼마 안 되는 때 이 허리케인이 템파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케인이 온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점점 TV에서 방송들이 나오고 캐러비안 섬들의 초토화된 뉴스를 보고 한국에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고 이거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마트로 갔더니 완전히 전쟁터 같이 보냈다 물은 구할 수도 없고 음식도 구할 수도 없고 오는 길에 차에 기름이나 넣으려고 봤더니 주차장에 차들이 얼마나 주유소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 결국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도 못 넣고 그때서야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사람들은 막 대피소로 또는 저 먼 곳으로 그렇게 피난을 떠나는 그런 형편이고 이 그대로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마음의 걱정으로 밀려오는 이런 기간을 보냈던 것을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다행히 예보보다 허리케인의 강도가 약하고 또 바로 직접 템파를 치고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지나갔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격 공부 시간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느낌이 받으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분 한 분이 자기도 처음에는 허리케인 온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경로가 바뀌어서 자기가 살던 템파 지역으로 정면으로 들어온다는 뉴스를 들고 마음이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생필품 다 품절되고 주유소에 기름도 없고 그래서 피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딱 생각이 나기를 마지막 때에는 어떨까 아주 자기는 생생하게 마지막 때에 어떤 것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았다 그래도 허리케인이 오면 미리 예보도 충분히 되고 그리고 생품품 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피난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한순간에 도적같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깨달아도 속수무책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나는 진짜 주님이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렇게 오실 때 내가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노라고 그리고 내가 너무 준비 안 됐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고 이런 고백을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성도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기겁하고 놀랄 것은요 내 마음 상태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주님은 나에게 너무 낯선 분이에요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살아야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이건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주님 오실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오신다 그때 나 문제가 없나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을 살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 주님께서 정말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이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은 절대로 노력으로 의지로 결심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제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임하셔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히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할 때는 강단에 올라오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분 내려오셔서 기도하시고 계시면 그러면 기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것은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오늘 교회 올 때와 교회를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히 믿어집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무언지 깨달아집니다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 직장 가서는 어떻게 하라 그게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집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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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вали